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지금 일파만파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지금 뭐 또 저들이 또 난동질하는 것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소식 빨리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강신혁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다? 뭐 공천에 개입했다, 당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약팔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냥 김명선이 공천됐다고 하니까 거기 경선 때 많이 고생했다. 그냥 해줘라.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당에서 말이 많더라. 이 얘기를 명태균한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가 중요해요. 이준석한테 해줘라. 아니면 윤석열 공천관리위원장한테 해줘라. 그랬으면 그거는 공천 개입이 될 수 있고 당무 개입도 될 수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냥 명태균이한테 공간 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고생 많이 했다고 했다.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정도의 의견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의견 제시. 얼마든지 당원의 의견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탄핵 사유가 뭐였냐면 열린우리당 후보들을 뽑아달라라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죠. 대통령이 이제 당무에 개입했다. 공천에 개입했다. 내지는 선거에 개입했다. 그거는 공천이 아니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개입하고 또 달라요. 설사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이 공무원의 신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공무원이 아닙니다. 5월 9일 날 전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당선자 신분에 불과해요. 그 다음 날 취임을 했으니까요.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그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데 노무현 같은 경우는 선거에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탄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중대한 헌법 위반일 때만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봐도 이걸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이재명 사후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1월 15일 날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가 있잖아요. 11월 25일 날 우진교사 선거가 있잖아요. 11월 14일 날 김혜경 공직선거법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앞두고서 이재명도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구하기에 총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물론이고 당원 아닌 사람들도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11월 2일 날 저것들이 광화문이라든가 내지는 시청, 서울역 일대에서 지금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하야 내지는 탄핵 내지는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무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윤석열 탄핵 내지는 하야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재명 무죄, 이재명 무죄 이걸 외칠 거예요. 그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 얘기는 결국은 사법부를 압박하고자 하는 거죠. 사법부는 유리알 같아서요. 이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막 깨려고 들면 굉장히 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총을 가졌습니까? 칼을 가졌습니까? 무슨 인원이 많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성진 부장판사, 그 재판부 판사들 세 명입니다. 사법부는 유리알처럼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하고 있는 한성진 부장판사, 그다음에 또 우진교사 지금 재판하고 있는 김동연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일개 판사지 이 사람들이 총을 가졌습니까? 칼을 가졌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집단을 가졌습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을 부리고 당원들을 부리고 당직자를 부리고 민주당 당원들을 갖고 있고 개딸들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엄청난 조직력과 자금과 사람을 가졌지만 사법부라고 가진 것은 법전과 양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깨려고 들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법부 공격을 노리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이재명이 하는 저 어떤 집회는 거의 불법 집회의 양상을 가질 거예요. 말로는 합법 집회고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폭전과 내지는 무능 내지는 또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을 심판한다고 떠들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사법부는 확실하게 판결하라.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것들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속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원래 좌발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속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도라든지 내지는 우파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도 하도 김건희 여사를 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까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세뇌가 되게 되는 거죠. 세뇌가 되다 보면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에 녹음이 공개됐다 하더라도 그 녹음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은 제로다. 그런 사유가 아니다. 첫 번째 5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도 아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이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천을 해 준 것은 이준석과 윤석열이 해 준 거다. 그런데 말이죠. 이준석이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윤석열하고 김영선을 공천했다고 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식으로 또 이제 약간의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태균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지금 자기가 이걸 공개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이 공개가 되느냐.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녹음 같은 것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말로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 산소에다가 그걸 묻어놨는데 가서 불태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불태우려면 조용히 가서 불태우면 되는데 CBS에 김현정이 나와서 자기가 그것을 불태우러 간다. 그렇게 또 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노리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명태균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건 김영선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비반띠한 거라든지 정치자 권법 위반이라든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와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SOS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멈춰달라 이런 얘기인데 명태균이가 모르는 것이 검찰 수사는 지금 그 검찰의 수사 논리대로 가는 거지 그것을 대통령이 멈추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명태균도 답답합니다. 명태균이는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기가 어떤 고마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쪽이 진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법을 쓰면서 이 좌파들한테 사실상 넘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태균이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자가 다시 이걸 녹음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민주당한테 줘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광을 파는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명태균이의 녹음이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녹음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육성 녹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부 보면 경선 과정에서 잘해봤자 어떤 본선 과정에서 아니면 대통령 취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것이 명태균이가 되게 이제 광을 팔려고 녹음을 해가지고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 멋져가면서 이거를 이제 김영선한테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김영선이 측근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관종, 명태균이 사람의 광파는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강신업TV입니다. 강신업TV